마조 어록 시흥번째 시간입니다. 33 단화천연 단화천연선사는 방거사하고 과거시험 보러 가다가 잠잘 곳이죠. 저희는 주막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여관이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걸어서 장안까지 과거시험을 보러 가고 있었을 거니까 어느 여관에서 하여튼 스님을 잘못 만났어요. 제가 볼 때는 잘못 만나가지고 사내 대장부가 붙여 뽑는 시험을 보러 가야지 무슨 과거시험 보러 가냐 이 말에 과거시험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때 찾아온 게 아마 석두이천 일 겁니다. 석두이천 선사를 찾아와서 이제 이 선을 공부하게 됐는데 단화천연은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됐고 스님이 돼서 공부를 했고 반거사는 출가를 안 했어요. 부인도 있고 딸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서 선을 공부를 했죠. 그런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단화천연하고 반거사하고 석두이천의 제자입니다. 석두이천의 법을 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단화천연선사가 다시 마조를 찾아왔을 때 아직 만나서 절도 하기 전에 곧장 승당 안으로 들어가 성승의 목 위에 올라앉았다.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스님들이 이렇게 기가하는 것을 성당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승당이잖아요. 스님들이 있는 집이다. 이제 이 말인데 중국의 어떤 구조는 우리는 온돌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는 온돌방인데 중국은 온돌로 단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난로 같은 게 있었겠죠. 중간에 하여튼 사방을 마루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 방 안 사방을 마루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거기에서 잠도 자고 앉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중간에 이제 마루가 아니니까 거기에 겨울에는 난로를 놓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승당 안에 보살상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런가 봐요. 여기에서 이제 성승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상인데 성당 안에 그 빈 공간이죠. 빈 공간에 안치에 놓은 보살상인데 어떤 보살인지는 잘 모르죠. 주로 이제 대승 불교의 절은 문수보살을 모셨다고 그래요. 문수보살을 그랬다고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어떤 모습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나무나 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봅니다. 마조 스님을 찾아왔으면 우리가 방장실이죠. 방장실에 가서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조가 방장으로 있는 절에 왔는데 스님한테 가서는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이제 곧장 승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수보살이라고 그럴게요. 문수보살을 이렇게 안치 해놨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에 찾아왔는데 주지스님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저 왔습니다도 안 하고 곧장 대웅전 불당 법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모셔 놓은 부처님이라든지 부처님 양쪽의 협시불이라고 해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 위에 목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운데 부처님 모셔 놓은 부처님 목에 앉아 있었던지 옆에 모셔 놓은 문수보살 목에 가서 올라 앉아 있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때 대중들이 놀라서 곧 마조에게 알리니 그러죠. 거기 밖에서 오신 스님이든 그 절에서 살고 있는 스님이든 부처님이나 보살을 모셔 놨는데 그 목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지는 않죠. 보통은 제과자들도 보통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스님들이 놀래 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알렸다. 마조가 몸소 승당으로 들어와 보고는 말했다. 와서 보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근데 이제 마조 스님하고 다나천현 스님은 이 장면이 이제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석도이천 문화에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그랬고 마조 문화에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마조 문화에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석도이천 문화에 가서 뭐 법문도 듣고 석도이천 스님한테 묻기도 하고 또 반대 어떤 경우에는 마조가 석도이천에 가거라 뭐 이러기도 하고 석도이천이 마조한테 가거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다나천현도 우리가 이제 족보상으로는 석도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석도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조 스님한테 와서도 뭐 인사도 하고 묻기도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마조가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이랬어요.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이때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다나라고 하는 이 법명이 천연은 이때까지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법명은 뭐 따로 있었을 겁니다. 이 다나는 뭐 지명일 겁니다. 보통 이제 선사들 지명에다가 이제 주로 하니까 법명은 안 나오네요. 다나산에서 선원을 세웠다고 하니까 다나산은 하남성에 있다고 그러네요. 하남성 시호까지는 나오는데 법명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명이 이제 천연은 아니었겠죠. 다른 법명이 있었을 텐데 이때 이제 마조 스님이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이 한마디 때문에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다나는 곧 땅으로 내려와 절을 하고는 말했다. 스님께서 법호를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법호 법호나 법명이나 같은 말이겠죠. 호자도 뭐 부를 호자일 거니까 이름명 부르로 뭐 이럴 거니까 이로 말미암아 천연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보면은 이제 보통 꼭 이럴 필요는 없죠. 실은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화록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짓궂은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짓궂은 장난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시험해 보는 뭐 이런 게 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설봉 스님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당에 뭐 그때는 이제 겨울이거나 뭐 난로가 있었을 때겠죠. 성당 안에 그 빈 공간 난로 있는 데다가 난로에 불을 지폈던지 이 불이 밖에 보이게 이제 지펴놓고 안에서 잠굴 수 있는 거니까 성당에 문을 잠그고 혼자 막 소리친 적이 있어요. 불이야! 불이야! 하고 불났다고 그러면 이제 그 절에 머물고 있는 스님들이 뭐 허둥지둥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달려와 가지고 이걸 어찌 해야 되나 뭐 이럴 거잖아요. 그것도 실은 장난인데 그런 장난으로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걸 뭐 보기 위해서 실은 장난이 짓궂은 장난이죠. 그때 이제 현사사비라고 설봉의 제자인데 현사사비가 창문을 열고 창 틈으로 장작을 하나 이렇게 던져 줬다고 그래요. 설봉 스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막 허둥지둥 하고 있었고 불이 나서 이제 승당을 다 태울까 어쩔까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꼭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어떤 안목이라든지 깊이를 나타낸다 이럴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뭐 그런 거에 이렇게 허둥지둥 막 그런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공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는 뭐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짓궂은 장난이죠. 장작 하나 던져 주니까 설봉이 잠궜던 승당 문을 열고 스스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단하 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렇게 잘 모셔 놓은 보살상 목 위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뭐 왔으면 마주 스님한테 무난히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 이런 성품은 뭐 저 같으면 잘 상상이 잘 안 되는 저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왔으면 그냥 저도 그러고 있죠. 제가 무심서는 정진법에 가면 뭐 저는 제 스승님 있는 곳으로 제가 가는 거니까 그냥 찾아가서 인사하고 저를 울리고 뭐 얘기 나누고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정진법회를 한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제가 스승님 하는 정진법회 시작도 하기 전에 법당 들어가는 문 있죠. 가보신 분 알겠죠. 쇠사슬 미리 챙겨가지고 안에서 그냥 잠궈놔 버렸다. 뭐 이럴 수 있죠. 뭐 성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허둥지둥 놀래가지고 막 제 스승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와서 안에서 쇠사슬로 다 잠궈놔 버렸습니다.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나오셔서 딱 보고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뭐 저한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저 풀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다 된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기어이 이 단하천연이 단하천연이 참 재밌는 사람이긴 해요. 실제로 이제 자기가 단하선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로침에 문을 열고 주석에서 이 법을 펼칠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행각 다닐 때 또 한 번 그랬잖아요. 오대산 어느 암자 가가지고 겨울인데 자기가 머무는 방에 주지스님이 불을 안 떼 줘 가지고 추웠나 봐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꼭 추워서 그랬다기 보다도 주지스님을 좀 우리가 이 공부 이쪽으로 좀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암자의 뭐 다 들으셨죠. 이 세 부처를 이렇게 모셨나 봐요. 주부라고 협시부리라고 그러잖아요. 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주부리라고 그래요.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하고 이렇게 모시는 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실 때는 이 협시부리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왔냐면 영주 구석사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비로자나부를 모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딱 그 부처님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양 옆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나무로 깎아 놓은 세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처님을 들고 나와가지고 도끼로 깨서 아궁이에 불을 떼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걸린 게 아니고 그날 걸렸어요. 그날 주지스님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야단 듣고 당신이 무슨 출가한 스님이냐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암자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못 자게 했다니까. 근데 그날 밤새 이렇게 눈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쫓겨났는데 다른데 간 게 아니고 그 절 문 밖에서 밤새 거기서 하여튼 그 눈을 다 맞고 서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죽을 뻔했겠죠. 다음날 깨서 주지스님이 나가보니까 정말 눈사람 하나가 절 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에는 화가 엄청 났죠. 당연히 뭐 화 정도가 아니죠. 근데 좀 죽게 생겼다니까. 밤새 눈 맞고 그 밖에 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려와서 이제 또 따뜻한 방에 눕히든지 어찌해서 이제 몸을 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회로 해서 다나스님이 그 주지스님하고 법을 얘기하는 그 뒷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보면은 다나스님이 그거를 갖다 뗀 거는 꼭 이렇게 우리 실용적인 이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주지스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가르치기 위해서 뭐 그까짓 하나 못 때려 붙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때려 붙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 실제로 모습 지어진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 부처다 하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부처 다 때려 붙잖아요. 선의 가르침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보물 같은 그것도 여겼던 그것도 다 때려 붙잖아. 그건 다 생각일 뿐이다. 하고 다 때려 붙잖아요. 아니 중생의 미몽에서 좀 깨어나게 하는데 뭘 못 때려 붙겠습니까. 어떤 선사는 딱 뭔가 이 스님 하나 가르치려고 몰래 암자에서 빠져나오게 편지 보냈어요.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 보고 그 암자 비우기만 하면 가서 그냥 그 암자 불 질러버리라고 그랬어요. 불 질러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아니 그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빠져 있었던 이 중생의 이 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뭘 못 때려 붙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주로 우리가 뭐 물건이라든지 뭐 모습 지은 거 잘 안 때려 붙죠. 왜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모습에 이렇게 집착이 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경계를 때려 부서서라도 그 집착을 깨부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을 공부할 때 밖에 있는 경계 때려 붙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있는 상을 때려 붙는데 거의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쫓아가서 뭐 집을 불을 지르기를 합니까? 돈을 불태우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물론 이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저 사람을 착각해서 좀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을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걸 때려 부숴버린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게요. 그냥 자기 이 생각 하나 때려 부수면 되지. 뭐 밖에 뭐 그런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다나초녀는 하여튼 그런 인연도 있다고 하여튼 얘기가 내려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흔히 흔히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 집착하고 있었던 자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틀 그 부처라고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예불이라고 하든 스님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그걸 때려 부숴버리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부처를 태우고 부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이 모습 지어진 어떤 뭐 부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부처라는 그림이고 상일 뿐이지. 거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다가 그걸 이제 때려 부숴서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을 때는 부처라는 게 있다니까. 근데 때려 부숴버리면 부처라고 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부처를 죽였다. 뭐 부처를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인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에 내려왔는지 뭐 직접 그랬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처녀나구나. 이 말 듣고 다나도 곧장 내려왔어요. 보산상 목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서 이 말 듣고 이 마조스님한테 절을 하고는 말했다. 스님께서 법호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이 됐어요. 천연이. 천연. 그런 걸 보면 이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조스님도 물론 이제 마조스님은 그런 뜻으로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연하다. 참 더 순수하구나.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순수하다는 말은 정말로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밖에 없는데 순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순수라고 그러는 거죠. 뭐에라도 이렇게 걸려 있고 뭐에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우리는 물들었다고 그러죠. 거기에 물들었다.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거에도 걸려 있지 않으니까 너 참 순수하구나. 이거 보살상 머리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네 머릿속에서는 보살이니 부처이니 뭐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천연하다. 스님께서 법호를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하 천연도 마찬가지죠. 절을 하고 이 말을 또 한 것만 봐도 그렇고 다 법호를 이렇게 응대한 겁니다. 이로 말면 아마 천연이라 부르게 되었다. 삼십사 부처의 직연 오늘 마주오로 끝나겠는데요. 담조 해랑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또는 똑같잖아요.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듣고 있는 도반들한테 질문이에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겁니다 하는 게 그냥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든 자기 스스로는 이런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질문도 필요 없어요. 실은.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남 얘기로 이렇게 여기고 그냥 넘기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그냥 곧장. 이게 담조 해랑이라는 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그 해랑이라고 하는 선사한테 물은 질문이지만 자기한테 하는 질문이다고 여기셔야 돼요. 지금 마조 스님이 나한테 질문하고 있다. 또는 부처님이 나한테 질문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으러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공부에서는 그런 이 질문이 필요치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마조 어록을 읽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든 선사들의 이런 어록을 읽든 그 질문이 그 말이 자기한테 던져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마조 스님이 그 사냥꾼 석공 해장이라고 하는 사냥꾼 가르칠 때 쓴 방편이거든. 맨날 화살을 이 사슴이니 뭐 멧돼지니 밖으로만 던질 줄 알았지. 왜 자기 스스로한테는 겨누지 않느냐. 이게 그 말이거든. 그렇다고 실제로 화살을 자기한테 겨누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전부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이게 아닌 얘기할 때 이 법에 대해서든 깨달음에 대해서든 선사에 대해서든 불교에 대해서든 이런 얘기할 때 들어보면 다 사변적이에요. 사변적. 핵심은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 주변에 막 이런 얘기만 그냥 풍성하게 하고 있는 그게 전부 알미라고 하는 건데 전부 사변적입니다. 핵심이 없어. 핵심이. 그러니까 사변적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얘기가 없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도라는 대상에 대해서 공부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법이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알아. 법문도 들어볼 만큼 들어봤고 경전도 읽고 선어록도 읽어봐가지고 선의 역사도 좀 알고 대상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아는데 자기 질문이 하나도 없어. 자기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자기 이야기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지. 자기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들은 얘기지. 그러니까 기억된 거죠. 기억된 게 자기 이야기일 수는 없지. 우리가 자기 이야기다, 자기 살림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배우고 익히기 전부터 이렇게 늘 자기가 쓰고 살았던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배운 이야기가 이 법을 더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이야기로 다가올 때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물론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계속 찌르는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 이야기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남 얘기하듯이 마조가 이랬구나. 누가 이랬구나 하는 건 전부 그냥 관전하는 겁니다. 관전.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부처의 직연을 찾으러 왔습니다. 부처에게는 직연이 없다. 직연이 있으면 바로 마군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남학에서 왔습니다. 그대는 남학에서 왔는데도 아직 조개의 시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대는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참 담주회랑 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물론 뭐 나중에는 이거를 깨달아서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했을 텐데 뭐 선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나중에는 깨달아서 뭐 이제 그랬을 텐데 지금 마조한테 와서 이렇게 마조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 보면 아직은 아직은 이제 공부에 어떤 뭐 좀 뭐라 그러죠? 이 발을 깊이 지금 못 디뎠어요. 보면은 그리고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부처의 직연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남학에서 왔습니다. 이건 아직은 좀 그래요. 부처에게는 직연이 없다. 직연이 있으면 바로 마군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남학에서 왔습니다. 이 남학은 남학 한번 호남성의 형주에 있는 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남학 호남이, 마조의 스승이 남학 호남이잖아요. 남학 호남이 머물렀던 절은 반야사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남학이라고 하는 이 형주 이 산에 절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남학 호남이 머물렀던 반야사, 축성사, 보검사 등 절이 있는데 이 마조는 보검사에 소속된 전법원에서 좌선하다가 남학 호남을 만났다고 그래요. 남학 호남은 그 당시에 반야사에 있었고요. 근데 이 암두라고 하는, 남두희천이라고 하는 선사 자주 들으셨죠?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리니까 이 암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자는 머리두자인데 이 머리두자가 그렇게 뒤에 붙어서 그냥 어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뜻 그대로 하면 암이 바위 암자니까 바위 머리 이래야 되는데 바위가 무슨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몸통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바위를 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위를 암두. 그냥 바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두 스님의 암두희천이 머물고 있는 절이 우리가 그걸 반석이라고 그러나요? 이 바위가 그냥 바위 위에 지어진 절이래요. 한 채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바위 위에 지어진 절이다 해서 암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암두 스님이 머물고 있는 산도 나막일 겁니다. 절도 마조의 스승인 나막 나막 회양만 나막이 아니고 암두가 법을 펼친 이 산도 나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나막에서 왔습니다 이럴 때 이 마조가 그대는 나막에서 왔는데도 아직 족의 시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럴 때 이 나막은 석투이천을 얘기합니다. 아니 석투한테서 왔는데도 족의 시묘를 몰라? 뭐 이런 그러니까 석투가 이거니까 여기에서는 석투스님이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계속 마조는 어디에서 왔는가 할 때도 그냥 이것만 묻고 있고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할 때도 이것만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담주 해랑이라고 하는 이 선사는 아직은 공부에 이렇게 깊이 들이질 못해서 그랬는지 부처의 직연을 찾으러 왔다. 나막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대는 나막에서 왔는데도 아직 족의 시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대는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런 게 중의법인데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지내다 보니까 그대는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때는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른 암도한테 가라. 암도, 석도, 석도, 석도이천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마조가 이 석도이천한테 보냈어요. 원래 이 석도이천에서 공부하다가 왔으니까 보내긴 보냈죠. 그래서 이 담주해랑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석도이천 문화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중의적인 뜻이 있죠. 근데 중의적인 뜻이 있다 하더라도 더 1번은 이거예요. 그대는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여튼 이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막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이곳저곳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 일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절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꼭 그 말 같지 않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이거여야지 다른 거면 안 돼. 그냥 곳이라고 장소처럼 이렇게 쓰였지만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여야지 다른 것은 안 돼. 다른 건 전부 분배력이고 망상이고 착각일 뿐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집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니까 집으로 곧장 돌아오라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제 체험에 없는 도반들은 그 돌아갈 집을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돌아갈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안다. 그러면 그게 이 법의 집이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아는 집이기 때문에 세간의 집이에요. 내 집인지 다른 집인지 남의 집인지를 아는 집이기 때문에 그건 세간의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를 알아야 돌아갈 수 있고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암에 또 속고 있는 거야. 아니 곧장 이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아니고 모른다고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자꾸 또 생각으로 내가 뭐 알아야 그거를 체험이라도 해야 돌아가죠. 이런다니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걸 체험을 했든 체험을 하지 않았든 지금 그냥 뭐 지금 이러고 지금 법문을 듣고 계셔. 그런데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체험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곧장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체험 없는 사람도 그냥 분별망상 속에 있는 거고 체험이 있어도 분별망상 속에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체험 있는 사람은 이걸 알고 돌아오냐. 알고는 못 돌아옵니다. 알고 돌아왔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잖아. 그건 새간의 집이라고. 모습 지어진 집. 그 집은 내 집이 있고 남의 집이 있는 집이에요. 그냥 이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곧장 이거이면 돼. 그냥 곧장 이거이면 된다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야. 다른 곳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이렇게 밖에 없다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리 와야 돼. 이거 해야 돼. 그게 밖에 못한다니까. 이리 오라고 이거를 지금 다 보여주고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몰라요. 이래 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이 가르침에 귤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냥 이리 오면 됩니다. 그냥 이리 오면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리 오면 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다른 곳은 다 자기 생각이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야. 도가 뭐지. 도가 뭐지. 이거 다 생각이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보이지. 그 생각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생각이 필요치 않다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그냥 이곳으로 곧장 오면 돼. 사실 올 것도 없지. 그래도 자기 생각 속에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로 한번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이 일이고 이거야 이거 이거 그냥.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서 못 가는 길이다. 그럼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죽을 때까지 중생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못 가서 못 가는 길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깨달음 붙여도 이거는 뭔지 모르거든. 몰라서 못 간다는 말은 변명이라니까. 변명일 수밖에 없잖아. 이건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를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속삭여. 뭔가 통해야 돼. 알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야.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곧장 이거이면 되는 거야. 곧장 이거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다니까. 이 공부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라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35 동호의 물. 마족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호남에서 옵니다. 동호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이랬어요. 이 동호라고 하는 게 동정호인데. 동정호. 이게 호남성에 있다고 그래요. 호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호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이랬어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는 일상에서는 이게 더 사실적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 토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그냥 일상의 말에서 나오거든. 보면은. 그런데 그냥 들으면 우리가 그냥 일상의 대화인 것처럼 들리죠. 뭐 일상의 대화라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선지식하고 이거를 이렇게 배우겠다고 이거를 공부하겠다고 만났을 때 뭐 늘 뭐 법 얘기만 하지는 않죠. 그냥 일상의 대화도 하죠. 많이 하죠. 일상의 대화도. 많이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의 관계다. 그러면은 계속 일상의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선지식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일상의 대화에 이 뼈가 숨어 있죠. 또 그렇게 써요. 또 그렇게 써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반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일상을 살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왜냐하면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오는가. 호남에서 옵니다. 호남에 있는 이 동호, 동정호에는 물이 가득 찼느냐. 아니 아직 뭐 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가득 아닐 데가 없어. 뭐가 조금 비고 부족하고 이게 없어. 넘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넘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늘 가득이거든. 이 가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이 없다잖아. 온전하다 이 말이야.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 그 호수의 물의 수위가 얼만큼이냐 뭐 이런 물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가득하거든. 물이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닥에 있던 장마가 져가지고 그 뭐 호수에 이렇게 가득 찼던 그건 물의 변화고 호수의 물의 높이의 변화예요. 근데 그 호수는 늘 가득하거든. 늘 호수 아닌 적이 있나. 가뭄에 물이 좀 말랐다고 해서 그 동정호가 갑자기 무슨 뭐 무슨 평야가 되는 건 아니잖아. 역시 호수거든. 늘 가득하거든 이게. 근데 답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비가 그렇게 자주 내렸는데 아직도 가득 안 찼어. 비가 뭐예요 비가. 법비야 법비. 이 법비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방울이 아니야. 온 우주에서 그냥 이 법이 이렇게 늘 가득 드러나 있는데 가득하지 않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아직 안 찼다고. 이 말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세 사람이 답을 했어요. 천왕도호라고 하는. 이 석두위촌 문화에. 이쪽. 이 석두위촌 문화에서 나온 선사입니다. 천왕도호라고. 가득합니다. 이렇게 가득합니다. 이러면 또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늘 가득한데 그냥 가득합니다. 이러니까. 운함도 또 운함. 운함 담성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운함 담성은 처음에 백장스님한테서 몇 년 공부하다가 거기서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다가 뒤에 약산 유엄 선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약산의 법을 이었다고 그러는데. 호남성. 운함산에서. 운함산에 머물면서 법을 펼쳤는데. 운함 담성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운함이 말했다. 깊고 가득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 동산이 말했다. 이 동산은 운함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조동종의 개조죠. 조동종. 동산 양계하고 동산 양계의 제자인 조삼본적. 그걸 개조로 얘기하고 있죠. 동산이 말했다. 어느 때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재미없어요. 늘 이렇게 가득하니까.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동정호 물은 가득합니까? 이러니까 동정호. 이 물 수위의 변화를 쫓아서 부족하다. 가득하다. 그러면 또 모습을 쫓아서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필요 없고.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가 마조스님 백장스님 가르칠 때도 그랬죠. 그 기러기. 저건 뭐냐. 기러기입니다. 날라가 가지고 모습이 없어. 아까 그 어디 갔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 우리가 당연히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히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기러기라고 다 뱉고. 그게 서선 너머로 날라가서 안 보이니까 뭐 날라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우리가 도사들이지. 도사들. 그러니까 늘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있고 없고. 뭐 이거는 우리가 분별하는데 도사들입니다. 그거는 뭐 굳이 막 신경 안 써도. 그냥 저절로 그냥 분별의 도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냥 늘 이렇게 가득하고 부족한 게 없는 이거 이거 이거. 사실은 이게 1번인데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실은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가 절대 나뉘어져 있지 않아. 물과 물결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결을 보면서 첫 번째는 저게 물이고 물결이 생기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띄는 게 두 번째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물결이 이런 모습을 띄고 저런 모습을 띈다 한들 그게 물하고 한 번이라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잖아.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없어 실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없겠습니까? 우리 세관과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없죠.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없습니다. 나뉘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있냐고. 근데 하도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쫓아서 소리를 쫓아서 분별하는 데는 도사들이 돼 있는데 그렇게 분별하는 그게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는 이건데 이거는 외면해 버리고 모습을 쫓아서 그건 기러기입니다. 날라가서 사라졌습니다. 동정호 물이 가득 찼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습을 쫓아서 이렇게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임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 공부에서 통해 보면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태까지 외면하고 무시했다가 비로소 이제 확인하고 공감한 이게 진짜 같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두 번째 말단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있어요. 자기가 늘 무시해 버렸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근본과 현상이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거든 이제 비로소 이거를 확인해 놓고 보니까 이게 더 근본인 것 같고 우리가 여태 이렇게 분별해 왔던 것은 말단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단이라고 여기는 모습, 소리, 색깔,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허망한 거고 이거는 영원하고 한결같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근본적인 일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자기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야. 어떤 면에서는 반야심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라는 가르침 이 화면에서는 일체 즉 일, 일 즉 일체다 이 가르침이 조금 더 가까워요.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고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근본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물이 근본적입니까? 물결이 근본적입니까? 물과 물결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1차적인 것과 부수적인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색과 공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거에도 색에도 공에도 색보다 공에 더 가치를 둘 수도 없고 이 색의 공보다 더 가치 의미를 둘 수도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근본적이고 1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물결 그대로 물인 거예요. 물결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작용이든 물결 하나하나가 물임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말로 해보게요. 물결이 물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써거나 애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물이고 소리치지도 않아요. 너희한테 물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게 이런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보자고. 그 물결 하나하나가 그냥 물임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 이게 억지스러운 말이에요. 그래도 억지스러운 말이지만 좀 해보자고. 물결 하나하나가 물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지. 어떤 물결은 물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물결은 물의 반만 보여주고 있고 그럽니까? 그냥 한 방울의 물이다 할지라도 그냥 물을 100% 온전히 다 보여주고 실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단과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뜨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1차적인 거, 2차적인 게 있을 수가 없고 근본과 현상이 있을 수도 없고 색과 공이라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는 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방편의 말이고 일 즉 일체, 일체 즉 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편의 말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여법한 말이죠. 불의를 얘기하고 있잖아. 나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 분별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여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법한 말이다 할지라도 근본을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우리 의식이 아니야. 그냥 쑥, 그냥 쑥. 이렇게 통째로. 나눠서 전달될 수가 없어 이거는. 나눠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설명이 가능하지. 나눠지지. 나눠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쑥 하고 실감이 되는 거고 쑥 하고 통하는 거죠. 그냥 통째로라니까. 그러니까 가득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느 때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부족한 적이 없으니까 부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늘 뭐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그냥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확인이 되는 건데. 모습은 부족이 있고 남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 모습은. 그러니까 모습은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고 뭐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할 수 있지. 모습은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건 어떤 모습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렇게 가득한 거고 부족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냐. 아니에요. 그냥 모습에 다 드러나 있어. 물과 물결처럼. 이 세상에 다 드러나 있다고.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다 드러나 있어.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유정물에만 이게 있는 거냐. 아닙니다. 무정물에도 이게 다 이렇게 살아 있어요. 말도 못하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숨도 못 쉬는 이 무정물에도 이거 하나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니까. 하여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일상의 어떤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든 말이든 대화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귀결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득하다. 한마디에서도 이렇게 귀결이 되고. 온전하다. 한마디에서도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다 하는 데서도 이게 귀결이 되고. 없다 하는 데서도 이게 먼저 된다니까. 그 전에는 분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게 그냥 자동으로 분별로 가버리니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습을 쫓아서. 없다 그러면 뭐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 이 차이죠. 여기에 통하고 나면은. 여기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있다.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된다니까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돼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럼 저절로. 생각을 해서가 아니야. 분별하고 살 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살고 있는 광주냐 아니면 서울이냐 어디에서 여기를 왔냐 이렇게 알아들어져. 그게 첫 번째야 그게. 근데 여기에 더 익숙해져 보세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더 익숙해.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쓰긴 써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태 살아온. 우리는 또 의식이 있고 분별을 전부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왔지. 뭐 대전에서 왔지. 이것도 알지 당연히. 근데 이게 더 이게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게 먼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일상의 대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반들한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대화 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쓰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번 걸러서 쓰려면 써지겠습니까? 이미 그 얘기는 쭉 진행이 되어버렸을 건데. 내가 생각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세간을 살 때.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어떤 대화를 했거나 논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나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걸 이런 거. 그건 이미 끝났어 그거는.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 여기 익숙해져 보면. 그냥 그 한마디가 이게 이게 먼저니까 이게. 그 한마디 하는데 이게 먼저 다가와. 이게 먼저. 그래서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말에도 걸리지 않고. 선문답에도 걸리지 않거든. 하여튼 이거예요. 아무 부족한 적 없는 이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